안녕하세요. 행복디자인그룹 행복문화팀 고아라 프로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1조원의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지난해 7월 아마존의 주가는 3천 달러를 넘었고, 그의 재산 역시 급증했죠.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해답을 아마존의 경영원칙과 기업문화에서 찾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 CEO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도 추천하는 포에버 데이원을 통해 아마존의 몇 가지 중요한 경영원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대한 집착.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로지 고객을 향해 있습니다. 충성고객 확보가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미국 최대의 온라인 비상점 플랫폼을 거쳐 온, 오프라인 플랫폼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을 실현시키기 위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마존의 회의실에는 항상 빈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객의 자리인데요. 고객이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고객에 대한 집착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는 아마존이지만 이는 경영 시스템,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인재의 기준치를 높여주는 인재풀. 제프 베이조스는 늘 최고의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직원을 잘못 채용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완벽한 직원을 뽑는 것이 낫다. 라고까지 말했다는데요. 직원이 곧 회사 자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존은 높은 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보상 방법은 높은 급여 대신 스톡옵션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나와 회사의 성장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기업과 마인드를 가진 야심가에게 적합하죠. 직원들은 본인이 회사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열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영원칙을 이끄는 힘이 제프 베이조스가 25년간 강조하는 포에버 데이원 정신, 바로 초심을 유지하자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창업 첫날에 도전적이고 설레는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새 아이디어를 찾고 발명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도전을 장려합니다. 창업초 제프 베이조스는 안 쓰는 문짝으로 책상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의 사무실에는 이 책상이 있는데요. 창업 첫날에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데스코 도어 어워드 혁신적 아이디어로 고객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제공한 직원에게는 문짝 책상 모형의 상이 주어지는데 아마존의 직원들이 꽤나 받고 싶어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데이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툰은 정체상태, 쇠퇴, 죽음을 의미하죠.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민첩하고 신속한 조직도 대규모가 될수록 느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포에머 데이원을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데이원과 데이투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처음 입사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데이원의 열정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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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